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너무나도 좋은 요즘. 선생님이 지금 이 캐스트를 찍고 있는 시점 10월 초이고요. 오늘은 선생님은 스튜디오에 날씨 좋은 날 와서요. 파이널 디렉션 1강과 2강을 너무나도 열심히 촬영한 이후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파이널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게시판으로 비공개 글로 여러 가지 상담 글도 올려주고 있고 너희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얘들아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빡세게 공부해보자 라는 것들을 조금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가볍게 캐스트를 준비 한번 해봤어요. 정확하게는 오늘부터 수능날까지 37일 남아있는데요. 일단 31일이라고 잡아놓기는 했고 이게 뭐 꼭 31일이라는 이 숫자가 끼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솔직히 수능 한 일주일 정도 남기 전까지는요. 비슷한 마인드로 끝까지 공부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 30일 정도 남았다라고 해서 야 이미 끝났어. 나는 이제 공부를 해도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실제로 얘들아 30일 정도 남았을 때 내가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뒤집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너희들이 있는 시점에서 얘들아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려가지 않게 만드시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계속 공부해나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벌써부터 무력감, 패배감에 젖어들어서 야 지금부터 해도 내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버리자. 알았지?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빡세게 한번 해보자는 거. 알았죠?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 학습 중심 키워드로 한 가지 단어를 잡은 게 밸런스. 뉴밸런스 생각하면서 이제 좀 잡아봤는데 밸런스 잡는 거는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과목 간의 밸런스. 그리고 그 과목 안에서도요. 수학이라고 생각한다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밸런스. 잡는 것도 중요하겠고 난이도를 내가 조금 어려운 걸 풀어야 되나, 조금 쉬운 걸 풀어야 되나 내가 이 밸런스는 어떻게 잡지? 라는 것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멘탈 잡는 밸런스. 그래서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도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 자신감과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한 번 이 밸런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총 네 가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우리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하는 과정들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다. 우리 얘들아, 균형의 시작은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걸로부터 시작하도록 할 거야. 솔직히 얘들아, 지금 이 시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친구들은요. 스님, 어차피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동안 공부 다 해왔잖아요.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뭔가 실력이 갑자기 확 오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얘들아, 지금 뭐 30일 동안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점수가 갑자기 확연하게 오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 그치만 원래 사람이라는 게 공부가 공부를 했다고 해서 실력으로 바로 눈으로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능날 탁! 내가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최고점을 찍게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감 챙기고 공부하셔야 된다. 실제로 얘들아,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마인드 중 하나는 뭐였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면 누가 나를 믿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내 자신을 믿어야지.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온 시간들, 내가 충분히 끝까지 파이팅해서 수능날 최고점 찍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선생님은 수험생활에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꼭 챙겨주시기를 추천드린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파이널 시기이다 보니까 뭔가 주변 친구들은 뭐하지?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조금은 기웃기웃 거리면서 뭔가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 이 과정에서 우리 고민 중독, 상담 중독. 그래, 지금 이 시기에 고민 중독, 상담 중독인 친구들이 꽤나 많이 보여요. 이게 실제로 Q&A 게시판에서도 선생님,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각자의 공부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상담 당연히 필요한 거 맞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방향성을 잘 모르겠으니까 전문가에게 방향성을 잡아주세요.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당연히 괜찮아. 그치만 얘들아, 그게 그냥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되시면 안 된다고. 이게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뭔가 불안한 마음에 계속 상담글만 올려요. 이전 상담글에서 얘들아, 이렇게 공부하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믿고 끝까지 해봐. 그렇지만 하루 이틀 있다가 또다시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또 이렇게 해도 되나요? 또다시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시간에 하라고 한 거 믿고 끝까지 공부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얘들아, 불안한 마음 누구나 다 인정한다. 누구나 다 불안할 거야. 공부를 한 친구들이든 하지 않은 친구들이든. 그렇지만 내가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공부한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는 거 필요하다고요. 우직하게 내가 하기로 마음 먹은 거 끝까지 해보자.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주변 친구들이 뭐한데, 저거 뭐한데 라는 것들을 막 보면서 휘둘릴 필요도 없어. 솔직히 생각해봐. 주변 친구랑 나의 실력이요. 완전히 동일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이걸 하는데, 아, 나도 저걸 해야 되나? 그런데 내가 저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지금 내 상황에 안 맞는 거 같아. 안 맞는 거 같으면서도 뭔가 불안한 마음에 여러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심리적으로 생각해봐. 너희들이 진짜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야, 이건 내가 지금 할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관할을 통해서 일단 꼭 다시 한번 마인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을 세웠다면 우직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 알았지? 그러더라, 우리 현역 친구들, 우리 N수 친구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현역 친구들이요. 우리 학교에서 조금의 자투리 시간, 그리고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종종 자습 시간을 주시는 분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시간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투리 시간, 쉬는 시간 같은 때, 그냥 친구들이랑 이야기만 하다 보면, 계속 걱정거리만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쟤는 벌써 저걸 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지금 이거밖에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다시 자신감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 시간에 나 같으면 그냥 수학 문제, 한두 문제 더 풀겠다. 풀면서 그냥 내 실력을 오르기에 이제 훨씬 더 도움되는 부분들에 공부에 집중하자는 거.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N수행 친구들도요. 뭐 학원을 다니든, 스카를 다니든, 너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공부 환경들이 있을 건데, 그 중간중간에 버려지는 시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버려지는 시간을 내가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 필요할 수 있다. 알았지? 그래서 잘 체크하시면서 너희들이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를 세웠다면, 그걸 끝까지 우직하게 밀고 나가자는 거. 알았지? 두 번째,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요.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서, 내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양을 좀 조절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건데, 첫 번째로, 지금 파이널 시기다 보니까 조금은 쉬운 것들만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어. 이건 이제 뒤쪽 실전 모의고사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쌤이 이제 컬렉션 또는 하프 컬렉션, 조금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치만 얘들아, 당연히 평소에 공부할 때는 적절하게 어려운 난이도를 공부해야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시기에 뭔가 멘탈적으로, 야, 어려운 걸 공부하면 자신감만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쉬운 것만 공부해야 하지. 그런데 쉬운 것만 공부하면 심적인 안정감은 커지겠지. 그렇지만 실력은 제자리겠지.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게도 실력적인 부분에서 올라야겠다 싶다면, 적절히 어려운 거 당연히 공부하셔야 된다. 종종, 지금 Q&A 게시판에, 선생님, 제가 2등급 정도가 목표인데, 선생님 커리큘럼으로 커넥션 안 하고, 싱커 정도만 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 무지 많단 말이야. 그다음에 싱글 커넥션,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의 임무는 이제,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2등급 정도까지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커넥션까지 공부하셔야지. 거기에 컬렉션까지 잘 풀면서 실전 모의고사 연습까지 하셔야지. 이게 시간이 없다, 첫 번째 핑계. 뭐 시간이 없게 느껴질 수 있게 하지.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야, 공부 시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얻어가는 게 내가 많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쉬운 것만 공부하라고 하면서, 선생님, 쉬운 거 공부하고 제가 뭔가 운빨에 기대어서, 실제 수능장에서 제가 아는 거 다 맞고, 찍은 거 다 맞아서, 2등급 나오면 너무나, 얘들아, 그거는 너희들의 행복회로를 돌리고만 있는 거지, 실제 수능장에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 당연하게도 얘들아, 너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점수가 2등급이라면, 2등급 이상의 노력을 들이부어야, 2등급이 나올까 말까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목표 등급에 비해서 쉬운 것만 공부하면 절대로 등급 향상은 불가능하다. 선생님, 지금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시간에 나 같으면 문제 풀겠다. 그 시간에 커넥션 풀겠다. 그 시간에 컬렉션 풀겠다. 모든 문제를 다 풀기가 조금 빡세다 싶다면,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 부족한 단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에 시작하시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뭔가 새로운 문제집을 제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복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 복습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 그렇지만 복습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착각에 빠져. 한 번 풀었던 문제들, 그냥 단순히 풀일 과정을 쭉 암기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고, 풀었던 문제다 보니까 익숙하게 잘 푸는 친구들. 그래서 아, 나 잘 푸네?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냥 아는 것만 반복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치만 얘들아, 30일 정도 남았잖아요. 아직 시간 충분히 여유로워요. 새롭게 너희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부분들, 새로운 문제집으로 시작하셔도 괜찮다. 선생님 커리큘럼으로 말씀드리면, 싱글 커넥션이든, 커넥션이든, 2, 3점 기출 생각집이든, 4점 기출 생각집이든, 여기에 이제 더블 커넥션, 하프 컬렉션, 컬렉션까지요. 필요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종종 이런데, 선생님, 어려운 것만 공부해도 괜찮나요? 저는 1등급, 그리고 이제 100점을 목표로 하거든요. 당연하게도 어려운 거 공부하면 실력이 쌓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만, 원래 수학이라는 게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기본적인 문제들을 안 풀다 보면, 평소에는 당연한 얘기들도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게, 2, 3점짜리에 닿는 부분들의 문제들도요, 매일매일 수학 문제 풀기 맨 첫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 책상에 딱 앉아서 수학 풀기 딱 전해요. 기본적인 2, 3점 문제들을 조금 워밍업 느낌으로서 푸는 걸 추천드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산, 극한 계산이든, 미분이든, 적분이든, 기본적인 2, 3점 문제들 있잖아. 그런 것들 평소에 좀 공부해보시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푸셔야, 실제 수능장에서도 앞에는 기본적인 2, 3점짜리에서 안 막힌다. 그래서 우리 상위권 친구들이요, 커넥션이든, 더블 커넥션이든, 컬렉션이든 열심히 잘 푸는 친구들 필요하다면, 싱글 커넥션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2, 3점 기출 생각집도 애들아. 2, 3점 기출 생각집 안에 그냥 기본적인 계산 문제만 들어있는 거 아니야.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할 문제들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수능날까지 30일 정도 남아있을 때, 2, 3점 기출 생각집 끝내는데 너무나도 여유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도 필요하다면, 연습하면서 따라가자는 거. 알았지? 세 번째요, 우리 수학에 해당하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이제 그 사이에 균형 잡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 사이에서도 밸런스를 어떻게 너희들이 가져가야 될까? 이런 질문들 많잖아. 선생님, 제가 공통과목이랑 선택과목 비중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지금 너희들의 공부 상황에 따라 다르지. 공통이 잘 돼 있는 친구들, 선택이 잘 돼 있는 친구들, 둘 다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둘 다 안 돼 있다면 공통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맞아? 그치만 이제 극단적인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선택과목 미적분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선생님, 제가 미적이요. 공부가 지금까지 뭔가 하기는 했는데, 하기는 했는데, 매번 사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28, 29, 30 못 풀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싱커 정도만 하고, 2, 3점 기초 생각집 정도만 풀고, 3점짜리만 다 맞는다라는 전략으로 공부를 해도 될까요?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 너희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 그치만, 기본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얘들아, 4점짜리 다 버린다. 그럼 당연히 높은 등급을 받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1,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28, 29, 30에다가 4점짜리 문제 푸는 거 당연히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버리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그런데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제가 진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뭔가 이제 최저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최저 등급이 높은 등급도 아니고요. 한 이 정도만 받으면 돼요. 라는 친구들. 지금 제가 4점짜리, 미적분의 4점짜리 다 틀려도, 최저 등급 충분히 이 정도 점수만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부분에 집중하셔도 괜찮을 수 있어. 그치만, 극단적으로 지금 내가 2등급 또는 1등급 받고 싶은데, 4점짜리를 버려도 되나? 가끔 28번은 내가 찍어서 맞추고, 29번, 예를 들어 급수로 나오면, 야, 잘 풀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위험하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된다. 우리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 친구들도요, 선택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그때그때 전부 다 다르다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 과목을 조금은 버리거나, 내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은 얘들아, 리스크를 분산 투자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 한쪽으로 몰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 선택과목 버리자. 공통에 집중하겠어. 그런데 공통 게으롭게 나오고, 선택과목이 쉽게 나왔어. 그러면 나는 공통 못 보고, 선택 버렸으니까 그것도 못 보고 개망하는 거잖아.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에 집중하는 순간, 실제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그거 하나에 베팅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험이 도사릴 수 있다 보니까, 끝까지 밸런스 잘 잡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알았지? 그래서 학습 예시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등급 정도야. 제가 지금 1등급이고요. 완벽한 만점. 그리고 이제 1등급을 완벽하게 지금 맡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공통 과목에다 하는 거, 선생님 커리큘럼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커넥션. 끝난 친구들은 필요한 부분들 복습하시고, 내가 필요하다면 더블 커넥션. 까지 잘 연습하시면 돼. 내가 당연하게도 선택과목도 다 들어 있으니까, 이 또한 잘 연습하시면서, 우리 1등급 친구들은 여기에 컬렉션. 까지 실전 연습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우리 지금 현재 등급이 2등급인 친구들, 또한요.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치만 우리 현재 등급이 2등급인 친구들이라면, 더블 커넥션 정도는 지금은 살짝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싱글 커넥션, 싱커 정도를 같이 활용하면서, 우리 아까 1등급 친구들도 싱커, 맘먹고 풀면 금방 풀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4점짜리에서도 막히지 않도록 꾸준하게 연습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다. 알았지? 솔직히 1등급 친구들은요. 각자 알아서 잘해요. 선생님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애매한 3등급, 그리고 이제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이제 갈팡질팡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만약에 지금 등급이 내가 3등급 정도다. 선생님 제가 아는 게 잘 나오면, 그리고 이제 찍는 게 잘 맞으면, 가끔 2등급 나오고요. 3등급. 찍은 걸 좀 틀리면 4등급 정도 나와요. 라고 애매한 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있잖아. 이런 친구들은요. 일단 첫 번째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건 당연하게도 싱커. 싱커 회차별로 미니 모의고사로 잘 되어 있으니까 꼭 공부하는 걸 추천드린다. 알았지? 거기 아까 말씀드렸어. 어려운 거 회피하시면 안 된다고 커넥션 공부하셔야 돼. 커넥션에 해당하는 부분, 가끔 이제 선생님 제가 수어는 할 만한데 수2 중간 30번 번호 때부터 지금 너무 막혀 있어요. 내가 어려울 수 있어. 미분법 중간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너무 어렵다 싶은 부분들은 잠깐 건너뛰고 뒤쪽 부분부터 쭉 푸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풀어야겠다라고 강박을 가질 필요 없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들 위주로 내가 공부하겠다. 생각해도 괜찮다고. 알았지? 거기에 이제 당연하기도 필요하다면 기출 생각집을 활용할 건데 그 기출 생각집을 2, 3점 생각집이든 4점 기출 생각집이든 다 하기 어렵다 싶다면 오늘 선생님 열심히 찍은 파이널 디렉션 활용하시면 된다. 우리 애들 이거는 1, 2등급 친구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야. 파이널 디렉션이 뭐지? 라는 거는 선생님이 OT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놨으니까요. 모든 등급의 친구들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총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쭉 정리하면서 각 문제별로 연결 포인트도 시간 들여서 다 정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을 총정리하는 과정에서 김기환의 관점 다시 한번 이렇게 연습하자라는 걸 파이널 디렉션을 통해서 연습하시면 된다. 알았지? 거기에 선택과목은요. 파이널 디렉션이 따로 없으니까 기출 생각집 연습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어. 필요하다면 2, 3점 풀어라. 그리고 4점. 강의를 다 들을 필요 없이 문제 풀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당연하게도 여기도 싱커와 커넥션 다 들어있으니까 잘 공부해주시면 될 것 같아. 거기에 우리 얘들아 지금 3등급 정도인데 선생님 제가 실무를 풀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도 종종 있단 말이죠. 메인은 이게 돼야 돼.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 1에서 2회 정도 실무 같이 풀면서 시간관리 연습도 필요하다. 알았지? 그래서 시간관리를 이럴로 같이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 제가 4등급 이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빡세게 공부해서 어느 정도 등급까지는 올리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친구들은요. 현실적으로 첫 번째 필요하다면 아이디어 해야 된다. 선생님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4등급 이하라는 건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연결고리를 전혀 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디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빠르게 강의 듣고 선생님이 연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다 통해서 공부하셔야 돼. 알았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2, 3점 기초 생각집 연습해 거기에 뭐까지? 싱커까지는 연습하자. 커넥션은 지금 우리 상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열심히 하면서 우리나라 4점짜리 문제들은요. 파이널 디렉션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4점 기초 생각집 양이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이널 디렉션 안에서 점프 문제 제외한 부분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 알았지? 거기 두 번째 선택 과목 또한 얘들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생각집 2, 3점 거기에 싱커 4점도 당연히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2, 3점 제대로 맞추는 걸 먼저 목표를 잡으셔도 괜찮아. 알았지? 그리고 우리 4등급 2하면 지금 실물을 풀기에는 조금 이제 내가 이걸 지금 공부해도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은요. 이걸 통해서 연습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파이널 디렉션 모의고사 같은 느낌으로써 회차별로 구성을 해놨단 말이야. 넘기는 연습 바로바로 이걸 통해서도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저는 실무 안 푸나요? 실무는 예를 들어서 지금 4등급 2하면 11월 정도 가서 컬렉션을 풀든 하프 컬렉션을 풀든 퀄모의고사를 풀든 11월 가서 조금 더 시간 관리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솔직하게 인정하자. 우리 4등급 2하라면 얘들아 시간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실력이 중요한 거야. 실력을 썼는데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 알았지? 그러니까 시간 관리보다는 일단 실력을 썼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고 10월 말 11월 초에 그때 실물을 시작한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알았죠? 그래서 각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전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너희들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다? 우직하게 믿고 끝까지 공부하겠다. 알았지? 중간중간에 팔랑팔랑 거리면서 계속 계획을 수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 알았지? 그래서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져가자는 거. 마지막 네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주기적인 실전무의구사 활용해서 지금까지 내가 밸런스를 잡은 거 재평가를 해보는 것도 필요해. 일단 포인트 1부터 포인트 3까지 생각하면서 아 내가 실무 한번 풀어보면서 그동안 공부 잘 해왔나? 공통과목과 그 선택과목 중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지? 어떤 단원이 조금 더 필요하지? 넘어가는 연습이 되고 있나? 시간 관리는 잘하고 있나? 실력이 부족한가? 여러 가지를 이 실무를 통해서 재평가 무조건 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로 실제로 수능 날 내가 어떤 문제풀이 순서로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를 평소 실무로 연습해야 돼. 앞부분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넘어가는 연습 하셔야 되고요. 공통과목을 먼저 풀지 선택과목을 먼저 풀지 공통과목 3점짜리까지 풀고 나서 주관식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4점짜리 몇 번까지 풀지 또는 공통과목을 몇 번까지 풀고 나서 선택과목 어디로 넘어갈지 어떤 식으로 넘어갈지를 평소에 너희들 루틴에 따라서 계속 연습을 해나가셔야 돼. 그래서 아 내가 이 루틴을 따라서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걸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수능 날에서도 수능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아 그동안 보던 모의고사 느낌이네 라는 식으로 끝까지 잘 풀어내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평소에 연습을 안 하시면요. 실제 수능장에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은 무조건 해나가셔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등급 친구들 당연히 이제 평소에 계속 실무 열심히 잘 풀어주시고 그러나 우리 1, 2등급 친구들은요. 실 뭐 시중에 있는 거 많이 다 푸세요. 세인 것만 하더라도 핫컬렉션 그리고 컬렉션 퀄무기사 회차 무지 많잖아.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EBS 특수함 포함해서 다 시중 컨텐츠 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 다만 그 과정에서 어려운 것만 공부하지 말자는 거 쉬운 것만 공부하지 말자는 거 밸런스 잘 잡아가자는 거 거기에 자신감 꼭 챙기자는 거. 알았지? 그리고 3등급 친구들도요. 우리 주 1회 정도의 실무를 통해서 실전 연습하시고 우리 4등급 이하 친구들은요. 일단은 실력을 쌓는 게 먼저라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실력을 쌓은 다음에 10월 말, 11월 초에 시간 관리까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알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선생님이 짧게 여러가지 퀘스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퀘스트를 준비한 이유는 오늘 선생님이 파이널 디렉션 하면서 너희들이 마지막 총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선생님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강의 또한 열심히 찍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선생님이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퀘스트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 너희들 또한 얘들아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만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또한 수능날까지 너희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이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도록 할 테니까요. 너희도 열심히 잘 공부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강의 잘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 알았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커리큘럼 이제 파이널 디렉션과 컬렉션 시즌 3 같이 선보이도록 할 거니까요. 컬렉션 시즌 1, 시즌 2 잘 나와 있어. 그리고 시즌 1, 시즌 2에서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할만하네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끔 실무 풀다가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평가원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나오거나 또는 이제 내가 생각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야 이거 너무 사설이야. 야 이거 평가원 이렇게 안 나와. 이런 생각 가지면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지에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의 점수는 받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시험지에 임하셔야 돼. 실제로 얘들아 요즘 평가원 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의 컬렉션 시즌 1, 시즌 2, 시즌 3 회차별로 너희들이 이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장벽들 다 잘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리고 꼭 실무는 풀고만 끝내시면 안 돼? 특히 김기현의 실무는 문제 풀고 나서 무엇 드려야 된다? 해설강의 무조건 김기현 강의력으로 압도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한 부분보다 훨씬 더 얘들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까지 하자 라는 것들을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니까요. 찝찝하게 푼 부분들 그리고 내가 좀 애매하게 푼 부분들 야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라는 것들 강의를 통해서 다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좋아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 잘 공부하시면서 김기현 잘 활용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다른 캐스트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